이렇게 해보고 그러는게 뭐냐면 네 이거는 불쩍이가 푸른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응 네 제법 allez 다행이 한번에 이렇게 안 많은 건 주짚어서 수용경 오오오 오우 오 오 오오 오오 crap 어떻게 하라고. floats the ocean. 어이구에, never. 어이구 너무 큰. 어이구 너무 큰. 어휴 너무 귀엽다. 어휴 너무 웃겨. 어휴 너무 웃겨. 어휴 너무 웃겨. 이거랑 달라요, 진짜. 오, 멋있다. 진짜 새로워. 멋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겹쳐지니까 묽게 했지만 내려 그 나면은 조금 짙게 짙게 타야 되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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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를 이렇게 두 줄로 안 나누고 하나로 나눠도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작품 만드는 게 아니고 공부한 거를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보는 거거든. 이제 이 거를 그냥 이거 금을 보고서 이렇게 보면 돼요. 어? 저거, 이거랑 같이 진짜 잘하는 거 같네요. 지금 이것도 좀 연약이 있네요. 아까보다 진하게? 이거 좀 진해, 이제. 이거. 지금 이렇게 새로 갔어. 진짜 잘하네. 진짜 잘하네. 이거 진짜 잘하네. 이거 진짜 잘하네. 이거 너무 잘하네.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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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